기프트하우스 성주군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상자, 희망을 전달하는 기프트하우스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현대엔지니어링, 건설산업사회공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했으며, 기프트하우스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가정이나 주택노후로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 개발한 모틸러 주택을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농막과 지인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선물해주고, 재해로 생활기반을 모두 잃은 피해가구들을 위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과 가구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병헌 성주군수는 기프트하우스를 지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에서도 성주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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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